11월 8일 금요일 일어난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의 본문은 역대화 10장과 11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0장 1절이야 16절 통일왕국의 분열 둘째는 10장 17절이야 19절 잘못된 선택의 결과 마지막 세 번째는 11장 1절이야 23절 르호보암의 통치 역사 오늘 본문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이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여러 보암을 필두로 하여 그에게 찾아온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들에게 지운 짐을 주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장 4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숨기겠나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르호보암이 택한 길은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길이 내게 유익을 줄 듯 보이지만 실상은 손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판단에는 원로들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손해가 되는 듯 보였을 것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왕위를 계승한 젊은 왕에게 백성들을 섬겨달라는 원로들의 권고는 한해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10장 7절을 보시면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절대 절명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가 만약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적어도 덕에 있어서는 아버지 솔로몬을 능가하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부요한 환경에서 자란 왕자님에 불과했습니다. 왕은 함께 자란 젊은 측근들의 권하는 말 멍해를 더 무겁게 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입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백성들은 호강스럽게 자란 왕자님보다 훨씬 더 약았습니다. 그들은 미련 없이 로호밤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6절을 보면 백성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요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물론 여기서 여로보함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닙니다. 여로보함 역시 받은 기회를 제대로 서지 못할 뿐 아니라 오용, 잘못서서 자신과 백성들과 후대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기회로 서셨습니다. 이후 북조 이스라엘에는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고 수백 년간 진행되었습니다. 남조 유다도 희망이 없었지만 여로보함이 통착이 된 북조 이스라엘도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마침 전쟁 때에 피난민들이 몰리듯 뇌위 사람들이 북으로부터 남하하였습니다. 이는 여로보함의 인본주의적 종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11장 14절 15절에 에레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함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함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뇌위 사람들이 남하해 올 때에 백성들 중에도 뇌위 사람들을 따라 동행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11장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뇌위 사람들을 따라 뇌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초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안지라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솔로몬에 이어 뇌호와 맥에서도 작지 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들 뇌호와 맥에 끼친 유산의 명암과 득실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의 자질은 왕이 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혜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